굉장히 짧은 구간이어서 이때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건가요? 아니요, 이때 말고 받을 땐 은손, 다음 주에 한테 줄 땐 은손이요 겉듯이, 찌듯이 이렇게 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도예요? 네네네 난 그런 필요가 아닌데? 혹시라도 꺼질까봐 넘어지면 영혼이 아니라 我们 데 있어서 이만 General 이만 알러 지금 아 뭐라는Yes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